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동인천 동인천 가는 구평열차로 용산역부터 구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하며 개봉 역곡 부천 송해 부평 동암 주한 재물포 동인천역에만 정차합니다 다음 정찰력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동인천 동인천 This train stops only at some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e next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히 운영시기 바랍니다 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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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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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부에서 대방은 대방에 阻해 진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cą垂armedhal 소설을 지áfic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tation number is 13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Please, watch your step. The inside. The window is on your right. The phone is on your left. It is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우리는 대체로운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1년 365일 문화를 만듭니다. 이번 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 셔틀을 이용하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영등포입니다. 식동번호가 139. 반 해외의 한 오른쪽. 이 주제는 왼쪽으로 제거하는 KTX 광명. 이동시 어렵다.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間もなく四分歩駅です。 前方たたんし四分歩駅です。 間もなく四分歩駅です。 間もなく四分歩駅です。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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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서동탄, 신창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평열차로, 다음 정찰력은 개봉, 개봉역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train은 구호 일요일에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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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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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역곡, 가톨릭대역입니다. 내르실문은 왼쪽입니다. 우리열차는 구평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부천, 부천대역입니다. 급성통증은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건조병원은 역곡력 1번 출구로 홈플러스 옆에 있습니다. 이 지역구역은 역곡력 1번 출구에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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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에듀웰 공연중개사 학원, 에듀웰 주택관리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고평역 지하상가 3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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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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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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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